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 젊은 친구가 정말 완전히 판을 깰 모양이구나. 단일화에 대해서 마치 완전히 판을 깨는 듯한 그런 발언을 큰 만나면 계속해서 이어가는 철없는 이준석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1월 24일 날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하자는 황교안 전 당대표의 발언이 민주주의를 해친다는 그런 억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민주당의 선대위 이경시의 주장에는 이준석에 대한 아주 각별하고 특별한 기대와 당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부정선거 없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좀 더 강력하게 국민의힘의 내부단속을 해서 사전투표 운운하는 이야기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더 강화해달라 이런 취지의 당부의 말씀이 들려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준석이 저쪽 편이 아닌가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우려가 사실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젊은 친구가 참 당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세월이 무척 긴데 저렇게 세작질과 비슷한 짓을 내놓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궁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앞날이 그렇게 밝고 맑지 않을 겁니다. 사람입이라는 것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쏟아내라고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서면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가려서 해야 되죠. 그리고 후일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좀 상가할 때는 속에 담아둘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다변치고 쓸만한 말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나불나불대는 이번 대선 전까지도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의힘과 윤 후보가 많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봅니다. 1월 26일 날 CBS 라디오의 한판 성부에 출연한 이준석은 그의 특유의 독설을 바로 단일화의 대상이 되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퍼부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든지 야당 후보 대오를 하나로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독설이기 때문에 참으로 눈에 거슬립니다. 안일화 그러니까 안철수로 단일화를 주장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를 개량해서 단일화를 하는 안철수가 싫다 안철수가 밉다 이런 투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떻게든 힘을 합쳐야 될 대상에게 당신 싫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 안 되는 것이죠. 설령 안철수가 싫다고 하더라도 좀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훗날을 위해서 그런 주장을 가슴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준석이라는 친구는 매사가 이런 식입니다. 내가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고 내가 좋으면 그냥 좋다고 하고 내가 싫으면 모두 깽판치고 이거야 아닌 몸에 배에 있는 그런 당돌한 젊은 친구입니다. 그게 어른이 할 짓이 아니죠. 아이들에게 아주 익숙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특성입니다. 절대 어른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이준석은 이런 이야기를 또 더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황당한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범진도로 인식될 때는 박원순 전 시장한테 양보하고 문재인 대통령 한께도 양보했다. 그런데 보수 쪽에만 오면 계속 단일화 승부 걸자 경선하자고 하고 요구 조건도 항상 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논평은 어떻게든지 간에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단일화가 필요하다면 안철수 후보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그런 양보와 또 그런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준석의 상황 인식은 단일화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를 밀어붙이지 말라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 없이도 승리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준석의 확진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처럼 정치꾼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들은 단일화 없이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90% 정도의 야당의 우호적인 시민들은 설문조사를 해보면 단일화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준석의 철없는 발언을 접한 시민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김영신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철없는 생각입니다. 이런 어린애가 정권교체를 주장한다는 것이 정말 환심한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원하는지 고민을 좀 하고 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윤도용 님은 이준석 참 계력같은 존재입니다. 그 가벼운 새치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버리자니 아쉽고 안고가자니 산 넘어 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월 25일 날 안철수 후보는 YTN 라디오 출연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대변합니다. 단일화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주장입니다. 단일화가 0%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만일 된다면 단일화가 아니라 안일화가 맞는 얘기냐는 진행자의 거듭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가득이나 어려운 야당 후보의 대선 전쟁에서 단일화가 무산된다는 것은 바로 치명적인 타격을 야당 후보가 입는 것을 뜻합니다. 김동규 시민은 안철수는 늘 결정적인 순간에 똥볼을 차서 더불어민주당 세상을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2017년 대선 패배와 같은 상황이 이 땅에서 펼쳐질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준석도 마치 야당을 패배하기라도 바라는 듯이 그런 단일화에 없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방자한 그런 믿음을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